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추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NKM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KM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양봉으로 돌려세웠는데 자 어제 은봉이 나와주면서 어제 우리 고점 신고가 돌파 이후 다시 눌림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눌림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흐름이 나올 듯 했지만 오늘의 종가 다시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다시 어떻게 상승을 하겠다는 상승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 우리 다시 고점 돌파 40만원 찍으러 갈 것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40만원 돌파 50만원 돌파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우리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눌림 구간은 또 어디서 한번 사야 되는지 또 단기적으로는 고점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구간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 35만원 이 가격을 돌파를 했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돌파 이후에는 지켜내야 된다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정확하게 오늘 지지가 되면서 양봉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 돌파 신고가 다시 40만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 이와 같은 흐름 자 분봉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분봉상 움직임 제가 여기 표시를 이렇게 좀 해놓은 상황들이 보이죠 바로 제가 매수 매도의 타점을 다 설명드렸던 순간들 역시 주가가 급등하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때가 34만 5천원이었어요 매도를 했는데 우리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 30만원까지 내려와 주면서 저로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 이것이 지난 금요일날의 기회였고 그리고 우리 어제까지 월요일날 다시 한번 상승해 나와주면서 우리 이 저점에 매수해서 정확하게 25%의 급등 수익을 안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주춤했고 그러면서 어제의 이 저점 라인 잘 지켜내면서 아래 꼬리가 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한번 두번 세번에 걸쳐서 지켜내면서 종가관리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총 어제부터 해서 오늘의 세번과 총 네번이죠 네번에 강력한 지지가 형성된 가격은 얼마 34만 5천원이다 라는 거 그런데 이 34만 5천원이 공교롭게도 지난 번에 우리 급등 나올 때 급등 나올 때 제가 매도 전략을 드렸던 이 고점 라인하고도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이제는 강력하게 지켜줘야 될 지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가 지금 36만원이죠 36만 3천원 이 가격까지 눌림 조정이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예상 예상의 시나리오이고 실질적으로 공략 타점은 변해요 변해 아시겠죠 이 타점은 제가 실시간으로 흐름 체크하면서 잡아드린다라는 거예요 실시간 흐름 보면서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 자 우리 지난번도 제가 이날 금요일날이었어요 금요일날 실시간으로 잡아드렸죠 금요일날 보시면 우리 30만원까지 주가가 순식간에 내려갔다가 회복이 되었는데 자 우리 이날 금요일날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던 날 제가 전략을 다 드렸던 거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해주신 분들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한선생 개인 채널 여기도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왜 구독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제가 빠르게 빠르게 라이브 영상 전략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앵캠 빠르게 빠르게 최근 HLV도 마찬가지고 급락했을 때 급락했을 때 우리 빠르게 제가 전략을 드려서 타점을 기가 막히게 다 잡아드렸었는데 자 우리 그날 금요일날의 움직임 자 우리 지난 4월 5일날이에요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5%까지 빠졌고 우리는 어제 34만원 35만원 못 갔지만은 34만 5천원이라는 이 가격 라인에 잘 매도를 하고 다시 싸게 사는 거예요 그죠 싸게 공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제 가격 조총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30만원은 충분히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30만원은 지켜내고 아래 꼬리가 달릴 것 같은데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지금 현재 주가는 31만 5천원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얼마? 내려오다가 30만원까지 와서 30만원을 지켜내고 5호로 가면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략을 잡으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타점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볼게요 30만원까지 조금 조총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 한 30만 5천원에서 31만 5천원 이 라인에 약간 좀 여유있게 다시 재배수 전략으로 아래로 물량 받쳐주고 지금 한번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미리 미리 물량을 받쳐주자 아래로 30만 5천원에서 31만 5천원 이 구간에 아시겠죠? 미리 미리 걸어두자라는 전략을 드렸어요 걸어두자 이와 같은 전략 지금 실시간 전략 실시간 라이브 함께 타점을 잡아드는 순간인데 여러분도 다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엔캠 두 글자 엔캠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고 엔캠 라이브로 또는 남겨주시면 제가 이와 같이 전략 드릴 수 있도록 입장할 수 있도록 제가 주소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바쁜 업무 때문에 또는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문자로도 다 함께 이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4월 5일날이었고 우리 이렇게 4월 5일날 엔캠 30만 5천원에서 31만 5천원에 내려올 때 사지게 깔아두자라고 전략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그리고 엔캠 급등 나와서 매도의 전략 절반 챙기자 라고도 드렸고 이와 같은 전략 매수와 매도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 다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상단에 있는 번호 5073-7491 엔캠 엔캠 투글자 엔캠 실시간 라이브 남겨주시면 실시간 전략까지도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순간이 보세요 정확하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미리 미리 걸어두자라고 33분에 정확하게 우리 30만원까지 왔다가 어떻게 오후에 급등 했다라는 거 13% 당일 급등마가 절반 매도 다시 다음날에 또 급등해서 25%까지 급등이 나왔고 또 절반 매도 챙겨가면서 아주 소량만 지금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뭐를 알려드린다 매수하고 매도하고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다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엔캠 두 글자 엔캠 실시간 이렇게 남겨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주가가 이렇게 그러면 상승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왜 올라가는지 얼마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 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회사의 성장성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회사가 성장하면은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사 볼게요 우리 엔캠 올해 매출 전망치가 1조다라는 거 본격 성장이 개시가 된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던 상황들 그리고 우리 미국의 IRA 수의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 5월에 있을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기대감이 하나둘 계속해서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주가가 맨날 맨날 올라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올라갈 때 잘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매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도 자 우리 대표적으로 HLB 보세요 우리 HLB도 정확하게 우리 12만 9천원의 고점 이후에 최근 계속 지지부진하다라는 거 우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결국은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 이 매도를 안 한 사람들은 이거 절대적으로 못 팔아요 그죠? 책은 뭐 다시 반대기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다 전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정확하게 저는 12만 9천원의 여러분들께 매도의 전략을 다 드렸고 그 이전에 전날에 전날에 내일 매도할 겁니다까지도 미리 미리 다 공표를 하고 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위와 같은 전략 우리 지난 급급 나올 때 다 말씀을 드렸고 이거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25일날에 미리 미리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3월 29일 날짜가 코앞으로 5월 16일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3월 29일 전으로 해서 한번 죽이고 5월달까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시도하는 결국은 뭐다? 한번 고점 찍고 죽이고 다시 5월달 앞두고 상승 이러면서 쌍봉을 그릴 수 있거나 또는 한번 죽이고 올라오다가 말거나 아니면 뚫고 N자형 상승을 하거나 이거는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한번 죽이고 5월달까지 또 기대감으로 요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구간 욕심 욕심을 내지 말고 매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매도 항상 지금 요구가 절반씩 절반씩 매도했던 것처럼 절반 절반 매도 전략을 또 드릴 거다 내일 내일 절반 매도 할 거예요 아시게 또는 자 보세요 내일 절반 매도 할 거다라고 정확한 날짜까지 내일 매도 할 거다라고 다 미리 전날에 이렇게 다 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 정확하게 우리 얼마입니까 12만 9천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날에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매도의 전략을 다 드렸고 매도 전략을 드리고 나서 결국은 최고점에 우리는 매도한 결과값이 나온 건데 자 이 매도의 전략 드렸던 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말 지나고 보니까 또 기가 막혔네요 자 우리 다음 날 매도 할 겁니다 한 26일 날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만 9천원 13만원 여기에서는 매도가 맞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절반은 매도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12만 9천원 자 보세요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실시간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전략을 드렸어요 절반 매도하자라고 12만 9천원 13만원에 절반 매도하자라고 이와 같은 전략 여기 있는 번호 50737491 엔캠 엔캠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문자 문자도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던 날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최고점이었다 12만 9천원 그죠? 최고점의 매도의 전략을 드렸고 다시 지금 매수의 전략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저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무릎 파악에서 발바닥 사이는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거 아까도 매도 전략 드릴 때 뭐다 내려왔다가 다시 죽이고 올라갈 거다 그리고 엔짜형으로 돌파하던지 어떻게 쌍봉을 그리고 내려오던지 아무튼 이런 전략 항상 미리 미리 여러분들께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엔캠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 매도 매도를 외치면서 매도를 했잖아요 매도를 했더니 정확하게 우리 금요일날에 또 다시 싸게 사면서 하루아침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었고 자 우리 다시 내려오면 잡을 거다라고 했죠 왜? 갈려는 힘이 더 강한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은봉이 나오고 추세를 깬다 그러면 전략이 수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다시 40만원 돌파 이렇게 신고가 다시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성장성 회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에너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 자 그래서 우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우리 회사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매집주 매집을 통해서 급등이 나오는 건데 자 우리 이 종목 보세요 우리 얼마입니까? 지난 4만원에서 5만원에서 바닥 구간에서 매집이 강하게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매집의 2에서 주가가 지금 10배 가까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위와 유사한 종목은 바로 또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7,000원 7,000원의 저점 바닥 구간에서 우리 이렇게 20배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다 뭐다?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2차전지 2차전지 양극제, 음극제 뭐 지금 현재 우리 NKM은 뭐다? 전해액 그렇죠? 이거 전해액 관련 주잖아요 우리 전해액 그리고 지금 분리막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각각의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의 대시세 대상승 10배 10배의 급등이 나와줄 후속주를 제가 다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드릴 거고 자 우리 10배 상승 후속 매집주에 대한 자료도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조금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마지막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집중해 주시고 10배 상승 후속 매집주에 대한 자료는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료 요거 한번 달라 보내달라라는 분 50, 73, 749, 1 NKM 후속주라고 NKM 후속주 보내주시면 되고 우리 NKM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수와 매도야 전략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전략 NKM 자료 NKM 자료 요청 NKM 후속주 요청 요렇게 해주시면 다 함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NKM 지금 신고가 랠리 상당히 강한 흐름 그리고 우리 수급 쪽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이 다시 오늘 들어왔다라는 거 요거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상승 에너지가 강하다 요렇게 마치면서 우리 이 구간 상당히 조심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매도 매도를 또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도 전략도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10배 후속 매집주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후속주 매집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바로 뭡니까? 초전도체 관련 추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회사 2차전지 자회사들 많고 그리고 신성 ST도 2차전지 지금 현재 상당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리고 엔캠 종목도 마찬가지로 엔캠도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2차전지 전해액 관련 종목이죠 이걸로 지금 상당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 후속 매집주도 바로 똑같이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차전지 하면은 에코 프로 그룹주들 양극제 관련 종목들 음극제 그리고 지금 뭐다 엔캠 같이 전해액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요렇게 총 4가지가 핵심 소재인데 결국은 순한 순한 매 순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돌고 돌면서 급등이 나온다 결국은 양극제가 가고 음극제가 가고 전해액 전해질이 가고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뭡니까 IT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그리고 현대기아 자동차가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한 아시겠죠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 후속 매집주 자료인데 자 회사 어떤 회사이고 기업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보도 자료 지금 현재 수주 관련해서 수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공장 증설 결국은 뭐다 장사 잘 되니까 공장 학대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크랩 자료 이슈들을 요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은 뭡니까 바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비중 조절에 대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요렇게 타점에 대한 전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매도가 목표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매도 목표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자 앞으로 우리 상반기 그죠 상반기 아직 6월달까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내로 제가 봤을 때는 목가도 3배 정도 상승 기대 많게는 5배 올해 몇 배입니까 올해 10배 상승 기대가 되는 이 종목 바로 후속 매집주이고 요거에 대한 자료들 요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바로 매집주라고 매집주 자료 매집주 자료 요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종목들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요즘 에브리보 종목도 드리고 있고 CCS도 다 드려서 매도했고 에코프로 신성 델타 계속해서 다 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엔캠도 마찬가지였고 신성 CCS 계속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 반도체 종목도 최근에 공략을 했었고 이와 같은 종목들 바로 후속 급등 후속 매집주로서 이와 같은 종목들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나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12월에 상당히 급등 수익을 안겨주면서 700% 이상의 큰 수익을 안겨주었었고 이 종목들이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대로 요렇게 LS 버트리얼즈부터 에코프로 버트리얼즈 요즘 계속 급등이 많이 나왔죠 신성 델타 테크도 3만원 라인에서 3만원에서 6배나 최근에 급등을 했고 이와 같은 실시간 전략은 뭡니까 라이브 전략을 통해서 함께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CCS CCS도 요즘 상당히 급등이 많이 했던 종목들이죠 1900원, 2000원 라인에서 공략을 했던 것들 요거 다 함께 후속주 계속 공략을 드리고 있고 5073에 7491 이쪽으로 숫자 8번을 함께 보내주세요 숫자 8번 옆으로 비틀면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된다 여러분들께 무한 수익 아시겠죠? 무한 수익을 드리고 싶은 제 마음 숫자 8번 숫자 8번을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무한대 표시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료 매집주와 더불어서 바로 후속주 다 함께 공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주, 후속주 아시겠죠? 자료 꼭 요청을 하시고 숫자 8번 요렇게 남겨주세요 8번, 88번 요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abb Suddenly ください 8 9